히히... 카드...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화염과 화염자 화... 화염... 장벽 씻을 자극살 아니, 타수 각오하는 거 봐. 아이, 진짜. 약살 태울 순 없잖아. 제발. 이러지마. 개그 등견. 아니. 진작에 먹을걸. 개손해봤다. 와, 형. 아이, 와, 형 저거. 또 저 맛. 저 맛 노달하네, 저거. 저거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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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의l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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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나. 아 드로만 잘 잡히면 못 잡을 이유가 없는데 드로가 어 킬가 겠다 머쓱 징끈 pp 난고나 극복 있으면 징끈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징끈은 금방 필요 없어질 텐데 흘려보내기 아까 한 장 있었으면 든든했을 텐데 1박 최강조합 견전 하지만 화형으로 컷 스윽 궁합 다음게 개똥개 상탈 쓸려그랬다 상탈 쓸려그랬다 아니 데루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진짜 그 브라운 스테 끝 사락 아까도 타락님을 먹었어야 했는데 타락은 무조건이지 절대적이다 어미손이야 신성이야 뭔 해시계야 해시계 볼수나 있나 연료 몸통 박치기 베로가 왜이래 아닌가 좋은건가 사실 엄청 잘 나온게 아닐까 아닌가 아아 으아 얼 얼 호식 먹기 빡셀텐데 먹기 빡세면 빡세게 먹으면 된다 어 형 입맛도 아아.. 이건 좀 스순인가? 아아.. 무감갓 무감갓갓 알 알 알 알 알 알 내 해시계 금속화 min host jed com 씨 수 런 하지 성 육 아 지금 Who 아 형 아 잠깐만 못 먹잖아 먹기엔 너무 약했다 고통컷 무감각각 진화야 무감각해 엄룡룡 징끈 이막사 엘리트 아이언클레드 서순 쎄면 서순 좀 해도 돼 나약한 캐릭터들이다 문서에 신경쓴다 아이좋둥둥 아이좋둥둥 아아 아아 엄룡룡 충격파 아이좋둥둥둥둥둥둥 타락 지금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좋둥둥둥둥둥둥둥 아이좋둥둥둥둥둥둥둥둥 아이좋둥둥둥둥둥둥둥둥 긴장에 잡았다 아리케이드 룸피 꺼져 아이좋둥둥둥둥둥둥둥 아이좋둥둥둥 아이좋둥둥둥둥둥둥 아이좋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이좋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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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더 어둠이 주문해서 벼란 난관 난고나 극복 벼란 벼란은 스넥 보실 땐 강호 안된게 더 좋은데 leursnen 있는데 빨리 이제 하구만 끊길 카드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야 안녕하세 빠리 어디가냐 바리바리 예말못 내맺이소 호식가능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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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능 가능 가능 아이언 클레드가 촬영 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모 안 돼 그래밀 나쁜 마음 먹지마 저주 안준건만 해도 어디야 정말 고맙군 토확행 토확행 아니 좀 주시오 약들어 약들어 박생 스파게티 한 그릇 대련의 수포 흘려보내기 에이듐의 포옹 언제 줄거임 아이언 클레이밀 너무 중 아이언 클레드 아이언 클레이밀 아이언 클레이밀 아이언 클레이밀 끝 암 잼야냼 앙냥냥냥 필요한게 없네 강화 필요한 카드가 없다 아 뭐 어둠이 3마리나 나와 어둠이 너의 곁을 건넨다 이번에도 먹을 수 있을까 죽음을 말해라 어둠이 맛있어져 놀란 놀랐다고 놀랐습니다 암냠냠 또 감각 몸박 하나 더 이 정도면 깼겠는데 질 수가 있나 그 플래그 때문에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 패배란 뭘까 어떻게 해야 질 수 있는 걸까 아 아 잠깐만 건넘다 아 드롭게 꼬인다 아 내 차렷 아 지는 방법 안 궁금하니까 지지마 아니 이렇게 센데 왜 트럭이 꼴이 났네 드래깅 드래깅 아니 몸박 두대만 치면 죽는게 아 에이 다이팽 자신이 심스 절팽 아 아 달팽이 이즈 눕 달팽이게 안마를 받는다 왠지 피부가 좋아질 것 같다 달팽이 크림 개꿀 얘를 369조입니다 4 밀고 4 밀고 4 밀고 4 밀고 4 밀고 아 뭔가 어디갔어 244 암 냠냠 암 냠냠 아클 주네스 강화할게 읍쌤스 이도류 이도류 무감각 10 10 10 오오오 오오오 돋 방패한테 박밀쓰기 얘를 150줍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제 점심이 중요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화염 장벽 이야 첫 터넷 다 나오네 이겼네. 어떻게 첫 터넷 다 나오지? 이거 사기야. 무감 무감 각 무감 각 아니 무감각 어디갔냐 참참 366 이도류 무감각 못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